예술씨 굉장히 덥네요 너가 죽는 줄 알았어요 육아하고 계시고 퇴근하고 쉬시고 저는 지금 화성에 가고 있어요 저희 신나는 곡으로 전처럼 들리며 퇴근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땡큐 너무 감사 삼겹살! 삼겹살 먹고 싶다 저도 삼겹살 참 좋아하는데 말이지요 삼겹살 정말 먹고 싶네요 화성 뱃노래 축제가요 오이야디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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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뱃노리가자나 네 원래 셀카 찍으려고 앞자리에 왔는데 햇빛이 너무 좋아서 아 이런 햇빛이면 라이브해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앞자리에서 그냥 눌러앉았어요 지금 전곡항 맞아요 셀카 찍기 딱 좋은 햇살이네요 여러분 집에서 한번 창문 앞에서 햇빛을 받으면서 셀카 한번씩 찍어보세요 빛이 아주 죽이네요 프레쉬보다 훨씬 더 가장 좋은게 뭔지 아시죠 햇빛 상엽오빠 아령 여러분 말씀해주는 와중에 이상엽씨가 지금 들어와 계시네요 이제 좀 있으면 몸서리에 가실 분이시지요 자 여러분 앞부터 흔들어 흔들어 쉽게 쉽게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1 2 1 2 3 4 차는 이렇게 들리는데 말이지요 1 2 3 3 4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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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6 6 6 7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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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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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5 6 6 6 6 7 7 9 5 6 5 6 6 6 7 7 7 8 9 9 7 9 9 9 10 10 11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12 12 11 12 13 14 14 15 15 15 12 15 16 전하지마라 짠짠짠짠짠 잘가라 나를 잊혀라 끝까지도 살아 몇번은 더 할테니 잘가라 돌아보지 말아라 여기서 내내면 멀리에 나갈테니 잘가라 끝까지도 살아가고 끝까지도 살아가고 끝까지도 살아가고 끝까지도 살아가고 끝까지도 살아가고 잘가라 돌아보지 말아라 끝까지도 살아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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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그러지? 여러분 지금 KBS 이텔레비전 불외명곡 함께해요! 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불외명곡에서 만나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세요 아 뿅